커피 사왔거든요? 진짜? 근데 비싼 커피는 아니에요 커피 뭐야? 지금 그걸 사왔어 완벽하게 뭐가 들어왔나 했더니 저게 들어왔구나 지금 내려온 건가? 자, 거기에 물을 더 드릴게요 연하나를 먹어요 연하나! 기억하고서 연하나! 자, 거기에 물을 더 드릴게요 아, 그래서 이만큼? 그냥 막 만든 거 같아요 아, 진짜 저런 거 좋아해요 저런 거 좋아 선두 예쁘네 아,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, 정말 꿀맛이었어요 저 커피가 커피가 온 거 같아 그러니까 성격이 무서워 푸는 부득이래 머리가 맑아지는 거 같아요 아, 근데 저거 하늘 씨한테 이렇게 네 결과적으로 나만 못 먹을 거네 아, 그래서 제가 아,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어? 싸우셨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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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야! 근데 표정이 안 좋아 진짜로 이건 오빠 뜻이라고 싸운 거예요 와, 대박 김치 와, 대박 포도랑 강치랑 같이 먹는다 유부초밥 유부초밥 우와 자, 고렙도 똑같아 유부초밥 으? 어, 똑같아 나부리 되겠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어 자신을 유부초밥 왜 육자가 꺼내지 마라 제가 그랬는데 늦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또 샌드위치를 사봤어요 어, 미안해 미안하다 그냥 얘기하네 진짜 근데 그래도 제가 진짜 맛있게 만드는 거 있죠 이거 정성이다 같이 먹어도 되죠? 그럼요, 그럼요 신나야 우리 다 먹어도 돼, 이거? 당연하지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럼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 먹어보자 형님 덕분에 또 이거 먹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어우,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어떻게 맛있어 맛있을까요? 야, 이것도 진짜 맛있다 그거를 감자랑 달걀 삶은 거랑 다 으깨가지고 마요네즈랑 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으깨면서 어우, 유인형 유인형